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유산균 아 이거 무조건 집에 하나씩 있죠 그러면 한번 들고 와보세요 그리고 만약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그 제품을 사면 안됩니다 우선 좋은 유산균은 좋은 균주사의 유산균을 쓴 제품입니다 세계 4대 원료사가 있어요 듀폰 다니스코, 크리스찬 한센, 로셸, 프로비 그래서 이 균주사를 썼다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 마크가 없는 제품은 어떤 상태의 균을 얼마나 넣었고 실제로 그리고 얼마나 살아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진짜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장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개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알루알루라는 포장 방법 또는 스틱포가 좋습니다 건강기능식 마크가 없는 제품들은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도 기능성 광고가 아니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100억 마리가 있다고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 회수 검사 결과 단 한 마리도 없더라도 건강기식이라고 광고만 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현명해져야 합니다 이런 제품 절대 사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4가지 방법 정도를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좋은 균주사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을 사야 합니다 이게 당연히 안전방이겠죠 디폰 다니스코, 크리스찬 한센, 로셀 프로비 얘네들은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들이고 국내에서 좀 유명한 국내 균주사를 보자면 비피도, 듀오락, 지큐랩 이 정도가 유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포장 상태가 좀 좋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 안에 유산균들 다 죽겠죠 당연히 개별 진공 포장이 좋고요 알루미늄으로 포장된 게 좋습니다 알루알루 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틱포도 개별 포장이 좋겠죠 세 번째는 균수가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해요 최소 20억에서 50억은 있어야 하고 100억 정도 포장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격이죠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유산균값도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1, 2만 원이면 좋은 거 먹었는데 요즘은 물가가 두 배는 올라서 3, 4만 원은 줘야 하더라고요 근데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각각 균주가 달라서 나한테 맞는 균주를 찾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싼 거 하나랑 나름 합리적인 거 하나 각각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당연히 광고 같은 거 아니고요 제가 집안 내력으로 장이 좀 안 좋아서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진짜 효과가 있다고 느꼈던 제품 두 가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싼 거 엘XX의 플로라 제품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제가 추천하기도 좀 민망한 제품입니다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부모님 선물용으로 진짜 좋습니다 알루알루 포장이고요 100% 다니스코 균주로 100억 균수 보장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거 먹어보면 체감이 될 정도로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똥이 이쁩니다 두 번째는 비포락X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시켜 먹는 건데 우선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실제로 먹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덴마크 제품을 직수입해서 파는 걸로 아는데 이 제품도 덴마크의 프리미엄 균주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한 포에 100억 균주를 보장하고 사실 이게 한 달에 옛날에는 2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한 3만 원 정도 가격대가 올라서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지만 저는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걸 제일 자주 사 본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유산균은 개인의 차가 심한 제품이라서 다양한 제품을 드셔보셔야 꼭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